이거 다들 아시죠? 이제 그 처음에 아마 오프닝에 다 같이 춤추고 이렇게 이제 자동차 위에서도 막 점프하면서 춤추고 약간 그런 동작들이 많은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. 이 장면에서 가져온 대사는요.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보자! 라는 대사입니다. 여러분은 계획 같은 거 내버려두고 흘러가는 대로 맡겨본 적이 있으신지 좀 궁금한데요. 흘러가는 대로 그냥 내둬보자. 저는 약간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. 저는 굳이 뭔가 얽매이려고는 안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두고 시간은 어차피 가는 거니까요. 그렇지만 뭐 그 시간을 조금 더 어떻게 뭔가 나한테 좀 더 이롭게 쓸 수 있는지 그냥 그런 거를 고민하면서 흘러보낼 뿐이지 뭐 안 좋은 일들 힘든 일들 이런 거를 너무 계속 생각하고 흘러보내야 하는 일들을 뭔가 계속 가지고 있진 않은 것 같아요. 저의 성격상은 그런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